반갑습니다. 앞서가는 생명과학 전문가 김희석 선생님입니다. 이번 시간 우리 고2 여러분들이 2020년 6월에 시험을 보게 된 6월 모의평가에 대한 해설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고2 학생들은 배운 데까지만 나오기 때문에 생명과학의 꽃이라고 할 수 있는 유전 파트가 없어. 그러니까 계산이 크게 나오는 게 아니라 그냥 우리 편안한 기본 개념들로 구성이 된 숙무 문제니까 그래도 여기 중요한 부분인 것마저 꼼꼼하게 한번 복습하는 걸 추천합니다. 어쨌든 이쪽으로 와서 하나하나 시작을 해보자. 자 갈게요. 다음은 초식동물과 육식동물의 치아 형태와 특징을 나타낸 것이다. 초식은 이렇게, 육식은 이렇게 됐다. 그럼 이거 뭐라는 얘기야? 생물의 특성 중에 적응과 진화에 대한 얘기다. 해서 1번 문제는 적응과 진화, 찾아봐라 이런 얘기겠구나. 가장 관련이 깊은 현상은 무엇이냐? 암의 반응 이분법으로 증식한다. 이거는 이제 증식하는 거니까 생식과 유전. 이렇게 체크를 하셔야 되고. 운동하면 근육의 세포 호흡이 증가한다. 운동했어? 세포 호흡한다. 이렇게 하니까 물질대사에 해당이 되는 거고요. 변은 비데너지를 흡수해서 양분 흡수. 이거 뭐, 비데너지 흡수, 양분 합성. 이거 물질대사에 해당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뜨거운 물질이 손이 닿으면 빠르게 뗀다. 그럼 자극에 대한 반응, 이렇게 되는 거고. 사막료, 북극료보다 귀가 크고 몸집이 작아요. 이렇게 얘기했으니까. 이게 적응과 진화. 해서 이 문제는 5번이 답이다. 이거는 뭐 안 써도 될 뻔했다. 그죠? 넘어가고. 2번. 생명과학에 대한 학생 A부터 C에 대한 발표 내용 중에 옳은 학생으로 올라라 이렇게 나왔거든. 선생님이 농담삼아 이렇게 여러 학생이 나와서 막 하면 편협하지 않은 애, 정상적인 애, 착한 애, 이런 게 답이다라고 했었는데 봐봐. 생명과학의 연구 대상의 분자 수준은 포함되지 않아. 포함되어야지. 그치? 애인 틀렸어. 편협해. 분자 수준은 포함된다. 해서 분자부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분자 생물학이라고 하는 게 있으니까. 분자, 세포, 그 다음에 조직, 그 다음에 기관, 개체, 개체군, 군집, 생태계까지. 해서 환경까지도 다 연구를 하는 겁니다. 애 틀렸고. 생명과학의 연구 성과는 삶과 환경을 개선하고 인류복지 향상에 기여하는 거야. 이렇게. B는 맞는 거지. 그치? 착하네. 됐고. C. 생명과학은 다른 학문 분야인 화학 분야와는 연계되지만 물리학 분야만은 연계되지 않아. 야, 이거 약간 편협하다. 그치? 얘도 탈락이야. C, X. 해서 답은 B가 되겠다. 이런 건 뭐 그냥 읽어볼 거리가 되겠죠. 3번. 그림은 물질대사 과정의 일부를 나타낸 것입니다. 기역, 디귿. 각각 ATP, O2, CO2 중에 하나다. 이렇게 나왔는데 녹말이 포도당이 되는 거고 포도당이 조직세포에서 세포호흡하겠죠. 그럼 기역이 들어오고 물과 니은이 나오고요. ADP가 디귿으로. 그러니까 ADP와 PI가 결합해서 디귿으로 갑니다. 그러면 이거 뭐. 우선 봐봐. 거기 문제에서 ATP, O2, CO2. ATP, O2, CO2. 이렇게 나왔는데 ATP라고 하는 게 ADP와 PI가 결합해서 합성되는 디귿 자리에 들어가야 하는 거고요. 세포호흡할 때 기역이 들어온대요. 산소가 들어와야죠. 그러면 이제 H2O. 물하고 니은이 나가요. 니은이 CO2잖아. 이렇게 된 거예요. 괜찮지? 그 다음에 이제 A라고 하는 건 녹말이 포도당이 되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A는 동하냐. 여러분 녹말은 다당이고 포도당은 단당이야. 그럼 이제 고분자가 저분자로 쪼개지는 거니까 이화작용이라고 해야 되겠네. 기역은 틀렸고. 니은번. 기역은 O2, 니은은 CO2냐. 그렇다. 자 포도당에서 방추된 에너지는 모두 ATP에 저장되는 게 아니라 일부만 저장된다. 생명과학원에서는 그냥 일부만 저장된다라고 하는 거고 여러분 생투까지 배우게 되면 약 34% 정도. 약이에요. 약. 해서 이거를 약 40% 이렇게 하기도 합니다. 어쨌든 약 34%. 일부만 저장되는 거구나. 디귿은 틀렸다. 됐죠? 자 이제 4번으로 넘어갑시다. 다음은 생명현상을 두 가지 방법으로 탐구한 결과이다. 가와 나는 연역적 탐구와 귀납적 탐구 중에 하나가 된다라고 얘기했거든. 그럼 이제 가가 있고 나가 있어. 어떤 내용인지 체크를 해볼게. 다위는 비그로를 타고 세계 여러 곳을 항의하면서 채집하고 관찰해서 정리한 다음에 생물은 진화한다라는 결론 내렸어. 그러면 관찰한 거 수집해서 정리. 그럼 이게 뭐가 되는 거야? 귀납적 탐구가 되는 거죠. 귀납적 탐구다. 그럼 나가 이제 연역적 탐구가 될 것이고 연역적 탐구를 하려면 가설 설정해야 되고 대조 실험해야 되고 대조 실험에서는 변인이라고 하는 요소들이 들어가. 해서 이제 독립변인. 그럼 조작변인과 통제변인이 있고 종속변인이라는 게 있죠. 그래서 조작변인은 바꿔줘. 그럼 그 결과값이 종속변인으로 나오는 거고 통제변인은 일정하게 맞춰줘야 한다. 이렇게 가는 거잖아. 자 그럼 문제 가볼까? 기억은 가설 설정 단계냐 이렇게 나왔다. 그러면 기억 보면 레디는 고기 주위에 파리가 모여둔 후 구더기가 생기는 것을 보았다. 그럼 관찰한 거지. 관찰. 그쵸? 가설 설정이 아니에요. 구더기는 파리로부터 생길 것이다. 라고 생각한 거. 그게 가설이지. 어쨌든 기억은 틀린 보기. 나에서는 대조 실험해야 된다. 방금 얘기했네. 연역적 탐구에서는 대조 실험을 해야 합니다. 맞는 얘기고요. 관찰 결과를 종합하고 분석해서 결론을 이끌어내는 연구 방법은 귀납적이다. 됐지? 답은 니은과 티긋이 되겠구나. 편안하게 보시면 되고요.